안녕하세요. 준하나입니다. 오늘은 사물에 대해 무엇인지 궁금할 때 질문을 해보는 표현과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고, 소, 아, 도를 기억하고 있지요? 그 뒤에 를 붙이면 사물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연습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これは交通 카드ですか? 이거 선교통 카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それは 노트ですか? 그거 선교통 카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それは 노트ですか? 그거 선교통 카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それは 노트ですか? 그거 선교통 카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거에요. あれは日本の車ですか? 저것은 일본 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거에요. 네, 맞습니다. 일본 거에요. あれは日本の車ですか? 저것은 일본 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거에요. 네, 맞습니다. 일본 거에요. weapon day あれは日本の車ですか? 저것은 일본 차입니까? 네, there is a Japanese car. 네, 그렇습니다. 일본 거에요. 일본 거에요. 다나과 씨의 가방은 어느 곳입니까? 다나과 씨의 가방은 어느 곳입니까? 枸 sure 이거에요. 田中さんのカバンはどれですか? 田中 씨의カバン은 어느 곳입니까? これです. 이거예요. 田中さんのカバンはどれですか? 田中 씨의カバン은 어느 곳입니까? これです. 이거예요. これは雑誌ですか? はい、そうです.雑誌です. これは雑誌ですか? はい、そうです.雑誌です. これは雑誌ですか? はい、そうです.雑誌です. それは辞書ですか? はい、そうです.辞書です. それは辞書ですか? はい、そうです。辞書です。 それは辞書ですか? はい、そうです。辞書です。 あれは韓国のテレビですか? はい、そうです。韓国のです。 あれは韓国のテレビですか? はい、そうです。韓国のです。 イタリアの椅子はどれですか? イタリアの椅子はあれです。 それではまたね。